2020년 11월 23일 연중 제34주간 월요일 제1독서 요한 묵시록 14장 1절에서 3절,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이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14만 4천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물소리 같기도 하고 요란한 천둥소리 같기도 한 목소리가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그 목소리는 또 수금을 타며 노래하는 이들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그들은 어좌와 내생물과 원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 노래는 땅으로부터 속량된 14만 4천명 말고는 아무도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이들입니다. 그들은 하느님과 어린 양을 위한 만물로 사람들 가운데에서 속량되었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흠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루카 복음 2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헝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셨다. 그러다가 어떤 빈곤한 과부가 랩톤 두 잎을 거기에 넣는 것을 보시고 이러셨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픽판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묵상 이스라엘의 성전은 제사뿐만 아니라 자선의 중심지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모이고 예배의 핵심 역할을 한 곳이기에 성전을 중심으로 유다인의 자선활동이 활발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유다인들에게 자선은 제사나 기도만큼 중요하고 신앙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가난한 과부의 헝금에 대한 오늘 복음은 성전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헝금함에 예물을 넣는 부자들을 보고 계십니다. 부자와 과부, 풍족함과 궁픽함이 대조됩니다. 부자들이 헝금함에 어느 정도의 예물을 넣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과부는 렙톤 두니피라는 얼마 되지 않는 예물을 봉헌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과부를 칭찬하십니다.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봉헌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치 하느님께 받은 것을 모두 하느님께 돌려드리는 것에 대하여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기에 예물이라는 표현은 선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부자들은 자신들이 받은 것 중에 일부만을 하느님께 돌려드리지만 과부는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예물로 내놓습니다. 예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봉헌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봉헌하는지 나에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이해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것이 나의 노력만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나의 것이라 여겨지는 것을 다시 하느님께 돌려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것이 조금은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